간단하자 61 Thread Thread Good job Very fine Code 콤드가 C-O-D인가? C-O-R-D Code Used in Showing O-O-R Waving Waving Showing S-E-W-I-N-G Show 이것도 여러 번 나왔다 그럼 또 넣어 7 매우 좋은 코드 여기는 fine이 좋은이 아니고 가는 아 코드? 코드가 뭐예요? 줄 매우 가는 줄이 실이라는 거예요 코드가 R-D였나? 어? R-D로도 쓰네? R-D가 뭔데? 이거 R-D 어어 그건 뭐로 쓰는데? 나는 이것밖에 안 봐가지고 아 그건 프로그래밍 코드고 요거는 위에 코드는 줄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기줄 할 때는 위에 이걸 쓰고 밑에 하는 코드는 발음은 똑같아 코드는 프로그래밍 코드 그거를 약간 니가 그 그 쓰여요 제 소잉 그러면 실이라는 건 그 뭐야 그건 뜨지? 뭐야 뭐지? 그걸 뭐라고 하노? 실 갖고 하는 거 뜨개질? 그렇지 바느질 바느질? 응 그거는 웨이빙 웨이빙 웨이빙가 W-E-A-V-I-N-G E-A-V-I-N-G 웨이빙? 깎을 때 아닌데 뭐야? 직물에 직물 직물? 어 그러니까 그 천 쪼가지 말고 그러고 보니 가정시간에 직물인가 있었는데 그렇지 이그젬플 이그젬플 코튼 드레드 코튼 드레드 어 목화실 그렇죠 자 162 드레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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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튼의 몸이 이렇게요 응 으흠 포브 포브 2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4 B 어? 드레드 2 드레드 드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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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드레트 드레트 드레트에다가 E-N를 붙인거야 드레트? 응 드레트 T-H-R-E-A-T-E-N T-N 응 응? 그렇지 그렇지 드레트는 위협하다 이런 말 위협하다? 응 그냥 그럼 드레트가 위협인가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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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하다 이런.. 이런 말도 있었구나 이거는 뭐 있다 응 뭐 위협적으로 응 그렇지 그렇지 모모에게 응 저 이그젬플 으흠 띄보자 이그젬플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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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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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드 위드 퍼니시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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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I didn't I didn't 오베이 오베이 오베이가 한이었나? 오베이도 여러 번 했다 라나 위협적이었어요? 응 뭐 퍼니시멘트? 응 고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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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니까 수동이었냐 그러니까 나는 위협을 당했어요 이런 말이야 아 응 고발로? 퍼니시멘트가 처벌이야 처벌? 그럼 오베이가 고발인가 봐요 어쨌든 응 처벌로 처벌 처벌을 위협을 당했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처벌을 할 건데 니 니 혼날 거야 이런 말이야 우리가 If I didn't 오베이 만약에 내가 오베이가 뭐야 황인가 뭐야 복종이야 복종 복종하지 않는다면 응 안는다면? 응 그러면 뭐 제국 같은 건가? 아니 시키는데로 안하면 니 혼날 거다 이런 말을 그니까요 제국이 뭔데 어 그러니까 뭐 뭐뭐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내리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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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63 3 3 3 3 뭡니까? 3이요? 그렇죠 왜 이게 나중에 나오지? 신기하다 3 자 64 드로우트 드로우트 드로우트가 뭡니까? 제지 아니지 드로우트 T H R O A T 드로우트 응 드로우트가 뭡니까? 뭐였죠? 자 자 now the passage 응 from the back back 응 off the mouth mouth down down inside inside the neck the neck 응 예? 응 드로우트가 목구멍 목구멍 목을 말해 내게 목이 남는다 목구멍을 말해 드로우트 아 이게 그 뭐지 통곤가? 그렇지 응 아 통곤했구나 응 그 뭐 뒤쪽에 그렇지 응 을어부터 그렇지 왜 뭐 그 입 아래 레오에 뭐 그 목 안에 응 응 응 응 응 from the back of the mouth down inside the neck 응 응 황당될 것 같아 자 이거 참 더 소워 드로우트 더 소워 드로우트 응 드로우트 소워? 응 소워가 따가운 아 목구멍 응 목구멍 따가울 때가 있거든 자 65 목캔디 먹어야겠네 응 드론 드론 드론? 응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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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이 뭡니까? 이런게 많은데 응 뭐지 모르겠어 그 유명한 왕자의 게임이라고 유명한 미드가 있어 응 그게 게임 오브 드론이거든 응 그러니까 드론이 뭐야 왕자라고요? 붙잡 너 더 셀리모니얼 셀레 모니얼 어 체얼 체얼 오브 어 킹 오브 어 킹 콤마 퀸 아 오브 어 킹 응 콤마 엣트세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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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왕좌 응 왕좌 음 그 셀레모니얼 셀레모니얼 i인가? 더 c e r 아 c r e e n o n i a l n i a l n i a l 응 그때 세레모니 나왔다 세레모니에서 의식적에 의식이었나? 그렇지 네 네 그니까 의식적인데 그 의식이 요거는 컨사이어스를 말하는게 아니고 그 형식적인 그니까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셀레모니얼 체어가 체어가 뭐야 의자 의식적인 의자 의전이라고 해 보통 의전의자 의전의자 어 의전이 약간 의식할 때 그 뭐 사람들이 한거 모여가지고 의식 어 사람들이 한거 모여가지고 행사같은거 하는거야 왕 침식 뭐 그런거 있잖아 그니까 침식같은 그런걸 의전이라고 불러 음 오랜말로 의전의자 음 음 뭐야 의자 응 의식 뭐야 의식의자 하니까 또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뭐야 대표가 되어있는 그런 느낌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멋있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거 네 그런거 의전이라고 부르잖아 음 왕 왕을 오알이 아니고 그 킹 콤마 콤마 킹 그냥 콤마 그렇지 어 와 여왕 와 등을 그렇죠 예